네 반갑습니다 코인승부사 박프로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솔라나 관련 호재 기사가 하나 더 나왔죠 1개월 스퀘 플러스 전환 단기적으로 이더리움 보다 좋은 성과 예상 솔라나의 1개월 옵션 스퀘가 이날 이른 시간 0을 넘어섰는데 이건 솔라나의 콜옵션 수요가 푸드옵션을 앞질렀다는 의미하는 얘기죠 반면에 이더리움의 1개월 스퀘는 마이너스 2% 근처에 머물면서 푸드옵션 성향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움직임은 시장의 해지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자자들의 솔라나의 상방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라나가 최근 가격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이유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의 열풍이 좀 식어가면서 밈코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해석이 되는데 솔라나 생태계 자체가 200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밈코인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밈코인은 아시다시피 한 번 수급이 나오면 10배까지도 가는 것 아실 텐데요 당연히 솔라나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제가 솔라나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코인인 것도 아실 텐데요 이번 솔라나 생태계 200개 코인 중에 2배 상승이 유력한 밈코인 영상 상단에 번호 010-9636-3121 번호로 시그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밈코인 특성상 시세가 아주 빠르게 나올 텐데요 앞으로 슈프림 시그널 수급 분석이 이미 끝났고요 현재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매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나온 기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K싱크 개발자 메터랩스 솔라나 재단 전 마케팅 VP CM으로 영입 영지식 기반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GK싱크 개발사 메터랩스가 솔라나 재단 전 마케팅 VP 출신 맥언 휴즈를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영입한 것으로 나타냈다 그 밑에 기사는 솔라나 디파이 마리네이드 전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사장 COO로 영입 솔라나 기반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 마리네이드가 미국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사장 패들리 스턴을 최고 운영자로 영입했다 여러분 직접 찾아보지 않으시면 모르겠지만 호재뉴스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의 전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주봉 볼린저 밴드 지표 또한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RSI만 30선 이하로 내려와 주면 단기적인 매집 타점이 한번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만간에 큰 상승폭이 발현될 수 있다는 좋은 징조로 보이는데 전일 CPI 지표가 발표됨으로써 나스닥의 2.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창기의 비트코인 무빙은 나스닥과 별개로 유동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비트코인 나스닥 동일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죠 비트 움직임이 좋은 방향으로 지속하여 이루어지면 호재가 많은 솔라나는 큰 상승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차트상 조만간 20만원 정도는 돌파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 크립토소통방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솔라나 기반 생태계에 자리 잡은 밈코인 또한 다시 한번 큰 폭등이 나오면 당연히 솔라나 코인 또한 시세 적용을 받게 되겠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설명은 꼭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아직 시가총액이나 락업 예치금은 이더리움이 좀 앞서고 있는데 지금 솔라나 코인 활성주소가 2023년 말부터 급증하면서 이더리움을 넘어섰죠 솔라나 현 시가총액이 5위인 것을 감안하면 금일 기준 이더리움이 현재 가격 2359달러 그리고 비앤비 코인이 544달러 솔라나는 아직 135달러밖에 안되죠 물론 시가총액이 높다고 해서 시총 낮은 종목보다 코인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시총 5위까지 보면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테더 제외하고는 다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이전에 솔라나 정고점이 30만원 돌파했었고요 아까 언급 드린 것처럼 재단에서도 탄탄한 내부 관계자들로 구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만큼 솔라나는 스테이블하며 이더리움과 비교도 안되는 거래 속도 그리고 방대한 생태계까지 감안한다면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500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라나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밈코인 또한 같이 움직이겠죠 저 박프로 슈프림 시그널 지표 분석 이미 끝마쳤고요 앞으로 2배 상승이 유력한 밈코인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률 90% 이상의 보조지표 박프로의 슈프림 시그널 지표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조지표 설정 방법까지 다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에 010-9636-3122로 문자 시그널이라고 보내주시면 전원 무료로 박프로 슈프림 시그널 지표를 설정해드리고 사용법까지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매집, 단타 매매,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이 지표 하나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박프로의 특급 정보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